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7학년도 9월 모평 나형 1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문제를 보니까 첫째 항이 4래요. 첫째 항이 4고요. 공차가 1인 등차수열 AN이 있었대. 뭐야 다 알려줬잖아요. 등차수열에서 우리가 AN을 찾으려면 첫 번째 항이랑 공차가 필요한데 다 알려줬어. 그러니까 얘를 보면 우리가 바로 AN을 찾을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때의 문제를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이렇게 루트의 분수꼴로 나와있는 형태가 나와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일단 풀기 전에요. AN 먼저 찾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 AN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AN 같은 경우에는 금방 찾아줄 수가 있겠죠.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1이야. 공차가 1이니까 그냥 일단 못쓰고 AN 써주시고 1 대입해서 4 나와야 되죠. 1 대입해서 4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장난지를 쳐놨단 말이에요. 시그마 안에 AN이 아니라 루트 AK 플러스 1 루트 AK라고 장난지를 쳐놨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요. 얘의 이름을요. 정해주자고요. BK라고 정해줄게요. BK. 뭐 사실상 일반항 찾을 땐 BN이라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의 이름을 BK라고 정해줄게요. 그래서 BN이라는 애를요. 찾아봐야 되겠네요. BN이라는 건 루트 AM 플러스 1이죠. 우리 AN 찾았잖아요. 여기에 N 플러스 1을 하니까 N 플러스 4 바로 갈까? 야 또 바로 가면 또 아 이거 왜 건너뛰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쓸게. 루트 AM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M 분의 1로 구성이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얘를 그냥 바로 여기서 유리화를 해줍시다. 이거 플러스네요. 유리화를 해주니까 어떤 구성이 되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분의 유리화 하니까 여기 분모에 누가 생기겠어요?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N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다 구했습니다. N 플러스 3인 거 다 아니깐요. 여기 식에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돼? N 플러스 1 하면 N 플러스 4죠. N 플러스 3이랑 빼니까 분모는 1이 나오니까 쓸 필요가 없을 거라고. 다르게 생각하면 A는 등차수열이니까 두 개의 차이는 공차가 되겠죠. 공차 1이니까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BN이라는 애는 그냥 루트 N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3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두고 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그냥 처음부터 여기에 대입을 한 다음에 유리화를 하셔도요. 똑같이 나올 겁니다. 똑같이. 자 그럼 우리가 BN을 찾아줬으니까 실제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두 번째 단계. 자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BK라고 놔둘게요. BK. 얘의 값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고. 이 BK의 구성을 봤더니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루트 N 플러스 4. K지. K. K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3.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잘 봐요. 시그마인데요. 루트가 나왔어요. 우리 시그마에서 아는 공식은 딱 세 가지? 네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시그마 안에 상수가 있었을 때 얘랑 곱해서 나온다.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세제곱. 상수까지 해서 총 네 가지 공식밖에 없거든요. 시그마.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 네 가지가 아니야. 그러면은 무조건 대입해서 풀라는 소리예요. 모양 맞추기입니다. 모양 맞추기. 단원코 말할게. K, K제곱, K세제곱. 얘 모양 아니고 이런 이상한 모양이죠? 무조건 대입해서 모양 찾는 형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 얘를 실제로 대입을 해가면서 모양을 찾자고요. 설마 12까지 다 대입하겠어? 하다 보면 모양이 나옵니다. 규칙성이 나와요. 자, 1을 대입합시다. 1 대입하니까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 요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항은 플러스. 두 번째 항 2를 대입하니까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5. 요렇게 되겠네. 어? 네? 네. 네. 자, 플러스. 세 번째 항을 보니까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이 없어졌어요. 세 번째까지 한번 대입해봅시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6. 어? 네. 누구랑 누구만 남아?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게 남잖아요. 지금 계속 남아있는 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가 남아있었고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남아있다고. 그럼 얘의 항이 계속 더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계속 더해져서 마지막까지 갔어. 마지막 누구? 12로 갔다고. 12로 가면 루트 16 마이너스 루트 15가 될 거고. 얘가 어떻게 됐겠어? 앞에 있는 애랑 지워졌겠죠. 얘는 아까 그 전에 지워졌을 거고. 무조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얘네 두 개만 남는 구조 형태를 띄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까지 해서 안 보이면 네 번째까지 하세요. 네 번째까지 해서 안 보이면 다섯 번째까지. 주칙이 보일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성을 세 번째에서 바로 찾아줬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루트 16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정답은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요. 시그마가 나왔는데 공식이 아닌 형태야. 공식이 없는 형태야. 그러면 무조건 대입해서 전개하는 거라고. 알겠나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그마인데 공식 아니야. 대입, 전개, 규칙성 나올 거야. 정답은 얼마? 2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